문세림은 1982년 3월 12일에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키는 174cm, 몸무게는 52kg이고 사이즈는 D입니다. 그리고 혈액형은 O형입니다. 문세림은 레이싱 모델로 활동하면서 대한보디빌딩협회 소속인 국가대표 비키니 피트니스 선수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왕조연을 닮은 얼굴과 글래머러스한 몸매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13만명입니다. 과거 기막힌 이야기 실제 상황에 재연배우로 출연했었는데 엄청난 볼륨감 때문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문세림은 레이싱 모델로는 나이가 많은 편인데 40대의 나이로는 드물게 아직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2022년 12월에 열린 제1회 빌리버리 크리에이터 어워즈에서 글로벌 인플루언서상을 수상할 정도로 인플루언서 활동도 성공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인스타그램에는 협찬 광고 사진과 과감한 의상을 입은 일상 사진을 주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사진을 본 팬들은 지대공 발사 준비 완료 비키니 여신 너무 섹시해요 예뻐요 매력만점 화보 같아요 최고 멋쟁이 너무 아름다워요 라인 너무 예뻐요 등의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세림님의 활발한 활동 응원하겠습니다.